여러분 여러분 제가 오늘 드디어 대면으로 헬사를 합니다 탁수 대면 진짜 오랜만인데 지금 스케줄 가는 길이 굉장히 떨리고 설렙니다 탁수 어떡해요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지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해봐야겠어 잘 지냈는지 또 물어볼까고 잘 지냈는지 여러분 드디어 만나요 빨리 우리 이따 만나요 점심 메뉴 제가 방금 낙지김치죽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 어떠신지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따 만나요 뽀뽀 저 이제 지금 내려요 오늘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도 했단 말이죠 오늘 일찍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도 했단 말이죠 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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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